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조상님이 면상에 대놓고 칼춤을 추고 있는데도 팀이 해가지고 뭘까? 이러고 있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예비 시어머니가 제 차를 당신 아들한테 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야 이 뜬친아 뭘 쳐먹고 있노 얼른 태어라 원제 내 차를 남친한테 주라는 예비 시어머니 지금까지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오는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예요 남친이랑 저 둘 다 모일 뿐으로 지난 3년 동안 이래저래 정말 열심히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고 제가 돈 관리했었고 그렇게 조금씩 모으며 양가 도움 없이 준비를 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모은 현금들 전부 다 사용했고요 내년에 입주 예정인 집 잔금 치를 때 필요한 돈도 죽어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건들면 안 되는 돈이죠 뭐 저희들 배경은 대충 이렇고 지금부터가 본문입니다 3년 동안 연애를 하는 동안 남친은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업무용 차량을 주로 이용했었고 이게 안 될 때는 제 차를 이용했어요 그랬는데 다음 달부터 갑자기 업무 차량 지급이 중지된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결혼 준비 때문에 자금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 너무 난감하고 또 당장 나가야 할 돈도 부담이 되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한테 결혼 자금 보태는 느낌으로 한 천만원 정도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남친 말을 들어보니까 역시나 그럴 사정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그래요 저도 별 기대 없이 물어봤던 거고 남친도 어 그거 안 된대 앞으로 우리가 갚아 나가거나 우리가 모은 돈에서 사용을 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 뭐 이거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희 남친이 싸구려 똥차라도 알아봐야 되겠다며 중고차 시장에 가기 위해서 제 차를 빌려갔고요 이날 어머님도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태워다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음? 바로 오늘입니다 저희 둘이 같이 있던 중에 남친이 잠깐 집에 들어갔다 나와야 할 일이 생겼고 뭐 잠깐이니까 그냥 저도 같이 따라갔는데요 인사나 드릴 겸 해서 네 맞아요 바로 여기서 그지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님이 자기 아들한테 아이고 오늘도 네가 운전하냐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몰아라 아직 보험도 안 들었는데 엄마는 좀 불안하다 그러니 어서 빨리 보험 들고 마음 편하게 몰아야지 우리 아들 뭐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길래 엥? 스럽긴 했지만 아 뭐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차를 빨리 구해라 이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근데 땡땡이 너는 어쩌냐? 직장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냐? 이러길래 예? 버스요? 무슨 버스요? 이랬더니 되레 당신이 더 어이가 없다는 듯 어? 너가 차 앞으로 우리 꽁꽁이가 타고 너는 그냥 버스로 출퇴근 하기로 한 거 아니었냐? 꽁꽁이 말이 지금 차 살 돈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 이러길래 정말 기가 찼지만 일단 티는 내지 않고 웃으면서 아니 어머님은 농단도 참 잘하시니 제가 버스를 어떻게 타요 버스 타고 가려면 환승도 해야 되고 한 시간도 넘게 걸려요 저 아침부터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안 돼요 어머님 이랬더니 어? 어? 그게 그런 거였어? 이러고는 조용하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그대로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이후 나오자마자 남친한테 야 방금 어머님 말씀 뭐냐? 라고 물었더니 뭐긴 별거 아니야 이건 그냥 우리 엄마 혼자만의 생각이야 이러면서 살짝 버럭 하는 느낌으로 말을 해요 소리를 지른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순간 저도 뭔가 욱 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아니 아까 어머님 뉘앙스 보니까 그런 게 아닌데 마치 내가 자기한테 차를 주고 나는 버스를 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기분 탓인가? 이 차 너 만나기 전부터 물었던 순수 내 차야 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유치하게 말을 하긴 했어요 아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끼리 네 거 내 거 없는 거고 그냥 다 우리 거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말이 기분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긴 했는데 여하튼 그래요 당신 기분 정말 거지 같더라고 특히 아들 결혼하는데 단돈 천만원도 보태지 않는다는 거 뭐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아니 그러면 솔직히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차는 우리 아들 차다? 이런 느낌이 딱 드니까 그냥 아무것도 이해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5천만원 버텨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그 돈은 당신들 노후 대비해 쓰세요 라고 했죠 물론 이건 남친에게 말 안 했습니다 비밀로 했죠 그런데 만약에 남친도 부모님한테 뭔가 받아온다 즉 남친 부모님이 버텨주겠다고 했다면 저 역시 저희 부모님한테 그 도움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없잖아 여하튼 그래요 남친은 이게 자꾸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건 순수 100% 우리 엄마 혼자만의 생각이다 나 역시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이러면서 대신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아무 도움 없이 또 가성비 결혼 준비를 했다지만 그래도 상관없었고 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로 뭔가 이게 말로는 설명이 어려운 굉장히 이상한 응어리가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 올려보는 겁니다 조언이나 뭐 그런 거 부탁드려요 당시 어머님이 그 실망한 눈빛 이걸 제가 봤는데 잊히지가 않아요 조상님 신호죠 댓글 1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파혼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쓴이는 그런 댓글을 봐도 무시하고 파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미 집이며 기타 결혼 준비 거의 다 해놨으니까요 그 돈들 아까워서 끝내는 거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해해요 그렇다면 이번 일은 그냥 이대로 털어버리고 앞으로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남친한테 나 정말 기분 나빴고 어머니 입장에선 본인 아들이 훨씬 더 귀하니까 너를 우선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나 역시 알겠다 하지만 그런 생각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말로 직접 전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거 이거는 고부 갈등의 시작이라고 봐 어머님은 앞으로도 종종 나한테 이러실 거고 그러니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경우 내가 반박을 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나서서 어머니를 상대해라 이번 자동차 같은 일의 경우 어머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 이건 꽁꽁이가 결혼하기 전 자기 돈으로 산 차야 그리고 꽁꽁이가 회사 다니는 거 더 힘들어 꽁꽁이 버스 타고 한 시간 이상 가야 한다 또 갈아타야 되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설마 꽁꽁이는 엄마 새끼 아니라고 이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묻어도 묻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파울 생각이 없으면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 대답글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남미 새들에겐 절대로 고민 상담 같은 거 해주면 안 돼요 저런 똥 취급을 받고도 화난 척해도 결국 남들 말 다 쌩까고 남자한테 돌아가거든 애완견처럼 2번 이거 보니까 제 친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친구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독일 SUV 차를 샀는데 벤츠겠죠 시댁에서 자기 둘째 아들 준다며 말도 안 하고 차를 빌려간 거예요 기분 되게 안 좋았지만 그래도 시댁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또 처음에는 그냥 며칠만 타고 돌려줬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예 안 돌려주더랍니다 그냥 너희 남편 차 있으니까 그걸로 너랑 둘이 타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차 열쇠 때문에 시모랑 치고받고 몸싸움하고 완전히 다 엎어버리면서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지금은 재혼해가지고 딸내미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평소 연락을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도 예전에 차를 새로 샀는데 시댁에서 정확히 시모죠 자기 아들은 오래된 똥차를 타는데 며느리는 좋은 거 타네? 어쩌고 저쩌고 볼 때마다 시비를 걸어서 죽을 맛이래요 아니 아빠가 사준 차를 왜 지들이 난리야 여하튼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거지같이 나온다 싶으면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넌 할 거잖아 그렇죠? 내 댓글 야 며느리 차를 뺏으려고 며느리랑 몸싸움까지 하는 저 늙은 여자는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걸까? 3번 뭐라고? 100% 엄마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일단 그런 생각 자체가 못돼 처먹은 거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생각이라면서 어떻게 아들이 그걸 알아? 이미 입 밖으로 내뱉고 작업을 시작했구만 아이고 순진하게는 내 댓글 그렇죠 이게 맞아요 100% 한통속이야 4번 아니 그냥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님에게 차가 없는 상태에서 님 내 엄마가 네 남친한테 그 차 우리 딸 타게 하고 자네는 버스를 타게 이런 소리 하면 그 순간 님은 어찌 했을 것 같습니까? 어? 엄마 뭔 소리야 이 사람 차는 내가 왜 타? 제정신이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바로 험한 말이 튀어나올 거라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 남친도 그거에 동의를 하니까 거기서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은근히 바라는 거지 5번 장난하냐? 네 남친이 그걸 몰랐을 리가 있겠냐고 엄마 혼자 생각이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말의 출처가 바로 지 아들이야 6번 지금이야 뭐 남친이 자기야 미안해 이러면서 사과를 하겠지만 결혼하고 애 나와봐라 야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바뀐다 이거 천 프로 만 프로요 결혼하기 전 받는 대우가 최고의 대우라는 걸 왜 모르냐 7번 지도 속으로는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막연히 기대하고 있다가 쓴이 반응을 보고 아차씨 알됐다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쓴이는 가성비 여친이고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들 아래로 보는 겁니다 남자도 그렇고 그 가족도 그렇고 그래도 이번 일이야 소유권이 분명하니까 깨갱하는 거지만 결혼 후에도 과연 이렇게 할까요? 아마 쓴이 굴려서 막을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완전 알뜰하게 써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너 하나 희생하면 다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일단 개소리나 평생 들으면서 살겠죠 뭐 니 운명이다 8번 왕 니바 제정신이세요? 이제 저런 아줌마한테 평생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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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겠냐고 나는 글만 봐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다 소름 돋는데 그래도 뭐 결혼할 거잖아요 그죠? 9번 사람한테 돈이 없는 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렇게 염치가 없고 재수가 없는 건 이거는 큰 죄악이야 이제 시작인데 남친이 사과했다고 그냥 넘어가? 헐 그리고 결혼하잖아 아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과연 엄마 혼자만의 생각일까?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 있냐고 어? 얘기할까? 10번 나는 왜 이 쓴이가 훨씬 더 소름 돋고 거지 같을까 이딴 썩은 일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예비시댁 예비시댁 이러고 앉았네 헐 어지간히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는 아무도 없고 그래 알았으니까 잘 살아봐요 11번 이거는 뭐 상대방이 힌트도 아니고 아예 정답을 알려줬는데도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있더라고 어 그래요 님도 아니지 님은 꼭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어 12번 당시 상황 내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니 아들 이 차 웬 거냐? 어 이거 꽁꽁이가 타는 찬데 오늘 내가 좀 빌려온 거야 아 그랬어? 그래 잘됐네 우리 아들 너 안 그래도 차 필요했는데 이제부터 네가 이거 몰면 되겠네 돈도 없는데 굳이 차를 살 필요 뭐가 있냐 그냥 네가 몰고 꽁꽁이는 버스 타라고 해라 아니 꽁꽁이한테는 엄마가 이야기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거라 어때요 선희 너는 정렬 이게 아닐 거라 봅니까 아니 그래 설령 이게 아니라 해도 그래 지그 엄마가 절할지 할 때 아가리 쳐 닥치고 있는 거 보면 감이 안 오냐 아이고 아파라 되닐걸 아이고 지그 조상님이 아예 대놓고 작가 춤을 추고 있는데도 고민돼요 이지랄 아이고 세게 패네 이게 이 댓글에도 그런 말이 나오네요 그래 자기 아들 내 새끼가 더 소중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차를 우리 아들이 타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뭐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거 이건 레벨이 다른 거야 선희를 완전히 아래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동급이라 보면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못하죠 근데 이선이는 할 것 같아요 아무튼 후기 부탁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